안녕하세요 쇼미드의 팀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쨘! 크로스락 신제품이에요. 2019년도 신제품이에요. 1렙케이스 모던 1렙케이스라고 합니다. CRSG108 시리즈입니다. 얘는 우선은 가성비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5만 7천원대에 가성대에 보급형 직백이 나왔다는게 반갑다고 생각을 했구요. 전체적으로 2mm, 20mm, 2cm죠. 전체적으로 올 라운딩 패딩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도톰하게 다 패딩 처리가 있어요. 앞부분도 다 마찬가지구요. 그리고 여기에 넥서포트가 있는데요. 얘는 칼부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이렇게 달려있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크롬으로 헤비듀티 지퍼가 달려있어요. 보통 저가에는 달리지 않는 국가 크롬 지퍼입니다. 헤비듀티. 얘는 되게 예쁘죠? 딱 봐도 그냥 고급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충분한 수납공간. 이게 전면부에 듀얼 포켓으로 앞부분 포켓. 이것도 다 늘어나게 되어 있어가지고 다 수납이 가능하구요. 이쪽에도 전면부 수납공간이 있구요. 그냥 있을 것 다 갖춘 굉장히 예쁜 기타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백스트랩이 있죠. 얘도 이제 손잡이랑 똑같이 통기성을 좀 중요시한 메쉬 소재의 소프트 쿠션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착용을 했을 때 착용감이 되게 우수해요. 전체적으로 마감도 되게 잘 되어 있구요. 그리고 회색. 이게 다크 그레이랑 그리고 코랄 레드. 코랄 레드 포인트로 진짜 모던함을 그대로 살린 그런 깃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가벼워요. 이런 거는 진짜 장거리일 때는 조금 힘들겠지만 우리 맨날 그냥 기타 배고 다니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막 쓰기 편한 그런 소프트 백이겠죠. 와 딱 들어가는구만. 이거는 안 채울게요. 우선 이 깃백 자체의 무게가 되게 가볍기 때문에 딱 기타를 넣었을 때 지금 깁슨이잖아요. 깁슨인데도 불구하고 무겁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제가 지금 깁슨을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내 기타 왜 이렇게 무겁지? 얘는 진짜 2분의 1 무게 느낌? 되게 가볍네요. 깃백이 가벼워야 몸에 피로도가 확 준다.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죠. 얘는 가격대 57,000원. 미리 말씀을 드렸구요. 크로스락에서 나온 모던함 보급형 가성비 갑. 신제품입니다.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 fragment. 따라서는